안녕하십니까 오석근입니다 제가 즐거운 비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말 맞는 것 같아요 저를 좋게 봐주셔서 부탁하시는 분이 많이 오셨어요 저는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몇백 명이 왔으면 못할 테겠죠 근데 제가 오늘 곡 설명 같은 건 안 하고 그러니까 신청하신 거 그냥 다 나름대로에 조금 추가 엄두 가지고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응, 이응, 히읗, 히읗, 히읗 선생님 내가 성함을 안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나는 어떡하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했는데 근래 또 봤습니다 내가 오늘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비읍, 이응, 이응자 성함 가지신 분이 피와 당신 그거 해주셨고 영어로 CHA라고 이렇게 나가셔서 이 하신 분이 묻어버린 아픔에 중간 애드립을 좀 배우고 싶다 중간 애드립은 저는 중간적으로 무의식 중에 그냥 그거 녹음을 한 거거든요 그 동네방네 그거 보신 것 같은데 그거를 뽑아서 악보 정리를 날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것 같다 그리고 그거는 내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딴 거는 설명 안 할게요 그리고 CHA님이 첫음 이렇게 파부터 C까지 내는 게 그게 조금 애매하다 그래 졌어 아래 C로 내려가면서 그렇게 파에서부터 C까지 내려가면서 입이 모양이 똑같을 수가 없죠 바람 속도도 똑같을 수가 없고 이 턱 무는 거 전부 다 다 틀리지 아주 세밀하게 따지면 근데 그거 조금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하고요 그리고 고음에서 또 처리하는 게 또 잘 불안하다 근데 고음하고 저음하고 입 모양이 확연하게 틀리느냐 그런 거 말씀하신 것 같아 그렇고고 ㅅ, ㅅ이응님이 스윙곡 하나를 그냥 편한 거 올려주고 그 다음에 트로트, 브루스, 발라드 이런 걸 좀 이렇게 구분을 해달라고 하셔서 그거는 나중에 따로 구분을 하고 일단은 ㅊ자 들어가는 선생님한테 스윙곡을 처녀농군인가 옛날 노래로 제가 이거를 해드리고 그래서 오늘 그냥 설명 없이 나는 어떡하라고 비와 당신, 묻어버린 아픔 또 스윙곡 이렇게 그냥 연주로만 이렇게 잠깐 설명을 하고 해드리겠습니다 자 나는 어떡하라고를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 가끔 또 이런 거 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돋보이기 위해서 그런 마음은 진짜 없는 겁니다 그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싸구려 갖고 잘 벌더라 그래서 그렇지 그거 그 말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나를 뭐 치킨 세우려고 저 사람은 고물 갖고 잠벌려오는 이게 중국제인데 염창회사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이거는 OEM도 아니야 이거는 OEM이라는 거는 한국에 이 공장이 있어가지고 그 공장 기술주하고 그 기술진이 가서 거기서 조립해서 오는 건 OEM이라고 말인데 한국에는 영창회사에서 섹스포 만드는 회사는 없어요 만드는 회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OEM이 될 수가 없고 여기에 보면 영창이라고 글씨만 써서 이거 중국제예요 뒤에 보면 Made in China도 써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영창이라는 말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중국제예요 제가 가격 산 거는 이거 30만 원 주고 샀어요 깨끗한데 어떻게 어떤 분이 싹 싹 싹에 내놨더라고 그리고 그 피스는 이거는 번들 피스 그 이것도 국산에서 안 만들어 그 중국제 들어올 때 이거 같이 이거 들어와요 그리고 이들은 좀 호소가 약하기 때문에 이 대나무는 자꾸 이렇게 꼬부러지잖아 근데 플라스틱은 좀 안 꼬부러져 몇 달 동안 그러니까 이게 플라스틱 리드가 이렇게 이런 피스에는 조금 더 조합이 좀 잘 맞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리드에다가 이렇게 악기가 현재 지금 이 상태는 뭐라고 그러나 조건은 별로 좋은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전에 제가 폴모리아로 불렀다 뭐 콘으로 불렀다 그거 하고 좀 음색이나 음질 차이가 좀 날지 몰라요 그런 분은 이해하시고 그냥 제가 이걸로 불겠습니다 불어 최고 싸고 최고 조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불었더니 그런데 우리가 앰프로 나가니까 별로 포가 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떡하라고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은님의 신청곡입니다 자 이은님의 신청곡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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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로 소리를 들어 줄만 합니다. 그런데로 볼만 하고 그리고 이런 거 특히 느린 노래 같은 거는 진짜 안 보고 하셔야 돼. 내가 키를 잡아서 안 보고 해야 약간 내가 몸도 흔들라고 할 수 있고 운도 약간 졸릴 수가 있다던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끝날 때는 여기가 Dm6가 써 있어요. 그래서 Dm는 레파 라지. 라에서 하나만 더 올라가면 6음이죠. 그렇죠? 레미파솔라. 레미파솔라가 오도 주화음이잖아. 거기서 하나만 더 올라가니까 레미파솔라 시가 Dm6에요. 그러니까 레미파솔라 시 하고 끝나는 거지. 자 이거 한번 이런 쾌감을 느껴보셔야 돼. 전에도 배웠겠지. 레미파솔라 시가 Dm6에요. 이게 코드하고 나이 시 하고 딱 들어봤잖아. 그렇게 해봤고 그 다음에는 비와 당신이라는 영화배우 박중훈 씨가 꼭 한두 곡만 해놓고 다시 곡을 안 면드더라고요. 온갖이 잘 풀었어요. 그러면 다시 한 곡도 좀 나왔을 텐데. 그 후로부터가 별로 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비와 당신 하겠습니다. 차라리 원가수 거로 할까요? 비와 당신을 누구 거로 할까요? 그냥? 박중훈 걸로 하겠습니다. 박중훈 씨 걸로. 박중훈 비와 당신 사이. 자 남자 키가 F로 나왔는데 F로 나왔으면 그냥 F로 할까요? 잠깐만 뒤에 음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최고 고음이 어디 한번 닿는 게 잠깐만 보고 이런 것도 B까지 닿고 너무 올라가고 너무 안 올라가면 한 켜 올리면 돼. 솔까지 올라갔지 C까지 올라가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F키로 하겠습니다. 샵 하나로. 그것도 좀 하셔야 돼. 남자 키로 할 때 이렇게 꼭대기 C까지 올라갔잖아. 그러면 나는 남자 키가 조금 얕으니까 한 켜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높은 음 나오면 붙어요. 샵 세 개로 한 켜 올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따지고 보면 더 깔아지게 보려면 지금 이 샵 하나보다 한 켜 내려서 프렛 하나로 볼 수도 있어요. 이거 라음까지 올라가면 음력이 괜찮거든. 테너는. 그런데 이제 여기가 남자 키가 F로 됐으니까 그냥 남자 키로 하겠습니다. 자 비와 당신 사이 F키로 박수곡 노래입니다. 이건 내가 한번 뽑아야 돼요. 진짜 진짜 미니덩이 좋지 않고요. 진짜 미니덩이 좋지 않냐고. 진짜 미니덩이 좋지 않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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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롯뚜는 뚜뚜다다 뚜뚜다 설명해 드릴게요. 뚜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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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뚜뚜 하는 것만 신경 쓰시면 돼. 뚜뚜 거든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뚜뚜다 뚜마한 강 푸른 물에 수행으로 바꿨다 치면 몸이 툴렁툴렁 뚜뚜다다 이것만 몸에 익히면 그 멜로디가 또 수행처럼 타고 간다는 얘기들. 천연원군도 완전히 트로트곡인데 작곡하시는 분이 수행 딱 바꿔서 한 거야. 이거 트로트로 불러도 전혀 이상할 거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모든 곡을 트로트를 수행으로 싹 바꿔라. 다 바꿀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음악이. 4박인 경우에는. 4박이잖아. 하나 둘 셋 넷이니까. 다음에 묻어버린 아픔을 CHA님이 중간 간주에 내가 애드립을 넣었는데 그거 애드립이 제대로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자 묻어버린 아픔을 음악을 오래 하다 보면 재즈 스케일은 아니죠. 내가 재즈 공부를 안 했고 무슨 스케일 명칭도 잘 몰라. 근데 코드는 대충 알아. 시음은 도미솔. 내음은 내파라. 미음은 미솔샵시 뭐 이런 거. 그거를 어느 정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절로 외졌어요. 따로 코드 공부도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코드가 뜨면 코드 분산음으로 내가 이렇게 애드립을 만드는 법을 했어. 근데 들으시는 분이 그거에다가 뭐 훑는 게 괜찮다 해갖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저는 재즈가 아니고 묻어버린 아픔도 블루 음기를 쓴 게 아니고 그냥 코드 톤으로 나갔대요. 그러니까 내가 묻어버린 아픔 할 때 그 곡처럼 똑같이 부를 수도 없고 그때가 컨디션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그때는 좀 따끔 된 것 같아. 근데 이게 지금 될려나 모르겄데 T는 그때 D마이너로 한 거 같아요. E마이너로 할게요. 이분은 다른 거 모르고 중간에 애드립 모양 그거 물어보실 거예요. e마이너로 똑같죠? 반복되는 거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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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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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중간에 이빨이 났어요 1.5cm 위에 혀 끝은 이빨 밑으로 들어갔고 사자 찌는 거고 빨리 찌는 거고 틀려 아 빨리 빼야 돼 이게 무슨 공식이 있는데 저는 모르고 내가 지금 이빨이 지금 여기 닿았어요 내가 높은 음 할 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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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닿았으니까 지금 1cm 한 3-4mm 더 올라갔죠 자 지금 내 고음을 여기 때렸거든 자 이만큼 내가 물어보고 고음 때려 볼게요 틀리죠 이게 더 우렁차고 죄소리 같지 너무 많이 부르면 또 약간 오리소리 비슷하지만 그래도 한 이 정도 물었단 말이야 그러니 입 모양이 아까 그 CHN님이 물어보신 게 입 모양하고 어디 부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어디를 물어야 되는 관점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게 패치를 두꺼운 거 붙이면 미끄러지질 않아요 그래서 패치가 이빨이 푹 파묻혀 갖고 미끄러지 않는 거는 그거는 하시면 안 좋아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고 전화 오는 건 내가 조금 끊겠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지는 게 있고 이게 또 안 좋으시면 갖고 이빨이 이제 날카로우셔가지고 범랑 처리가 안 되신 분은 이게 갖고 깎아먹어 그러면 얇은 패치가 있어요 얇은 패치 그거는 이거 붙인 거나 안 붙인 거나 잘 별로 상관없이 이빨이 미끄덩 미끄덩 하는 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게 얇고 잘 미끄러지는 거 손톱으로 이렇게 밀어봐서 그거를 쓰셔야 돼 그리고 이 두꺼운 걸 붙이면 소리도 약간의 지장이 있다는 설이 있어 설 근데 그 차이는 난 잘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이 플라스틱은 그냥 인체라고 그러나 해라 보는데 물론 인체가 해가 없는 그 패치를 만드실지 만드시는 분들이 그래도 그거는 플라스틱 종류 고무 종류 실리콘 종류 입에서 빨아먹을 만한 그런 종류는 아닌 거 같아 게다가 거기에는 접착제가 붙어 접착제가 뭐 무슨 에폭시던가 무슨 뭐 안가 끈끈한가 본들은 아니더라도 뭐 시발유성 본들은 아니더라도 그 접착제를 우리가 그 하나 붙여가지고 2, 3년 그걸 빨아먹는 거 아니야? 맨날 핥아먹는 거 아니야? 그게 들어가서 나쁜 거는 현상은 없었지만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 그 고무를 안 빨아먹는 게 더 건강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뭐 무독성 무독성 해도 없는 게 낫지 그래서 이거 이빨이 이렇게 들랑달랑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릴 거는 이분이 파샷부터 자꾸 도 내려갈 때 이 모양하고 첫음을 못 내겠다 이거야 HHA님이 자 보세요 자 파미리도 해 볼게 이거 롱톤 할 때 보면 롱톤 다 끝날 때까지 다 해야 돼요 그다음에 미를 톡 치고 이게 음을 길게 뺄 때 끝까지 가야 돼 지금 이제 너무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는 건데 이것도 기억을 참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 파하고 미 뇌 파, 미 까진 잘 돼 솔파, 미 뇌가 약간 끓어 뇌가 약간 끓어 그거도 낫다가 자꾸 고음 처리가 되는 것 같고 그게 입이 잘못됐지 숨 쉬는 거는 이제 거의 전체이 나가야지 뭐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잖아 숨 쉬는 거는 해결이 됐는데 입술이 문제란 말이지 자 그러면 B부터 뇌 내려갈 때가 거의 관점이 어렵지요 그러면 입 모양이 변하지 겉으로 봐서는 몰라 근데 본인이 변해야 돼 속에서 0.0mm 움직인다는 얘기지 그 움직이는 걸 캐치를 하셔야지 본인이 밑에서 보면 안 움직이는 것 같잖아 그래도 움직인다는 얘기지 위에서 뇌 내려갈게요 안 움직이는 것 같죠 그래도 약간 뒤로 빠지면서 턱을 약간 빠진다고 해야 돼 이빨이 약간 미끄러져 미끄러지는데 0.1mm 미끄러져서 표가 안 나잖아 또 입이 벌어지는 것도 이 턱이 벌어지고 입을 푹신 대는 것도 표가 안 나 근데 실치는 한다는 얘기지 그게 만약에 되지 않으시면 미요래 래는 살짝 내야 돼 미요 미에다가 요를 아주 적은 소리 내야 돼 미요래 미요 미요라는 거는 미를 불고 이 턱에서 턱을 신경을 써서 벌리라는 얘기지 미 자 내가 미 잡았어요 미만 잡고 내샤압 안 눌렀어 자 제가 앉으시면 요이 요이 하는 비브라토씨 그거 있잖아 그렇니까 내가 네가 안 이쁘다 내가 그러면 미를 내고 요하고 내리는 거야 미요래 하잘 근데 내 날 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 미요래 하면 안 돼 미요 그 입술을 그대로 갖고 가서 얘를 잡아야 돼 이게 아니고 미하고 내가 요하고 떨어뜨렸잖아 혓바닥을 벌렸으니까 요이 할 때 떨어뜨려 버려지잖아 요이 요이 턱하고 입술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요이가 되는 거예요 피프라토도 이거고 그러니까 비요 고걸 기억했다가 를 살짝 얹히라는 얘기지 하지 않는 래 같아요 또 도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래에서 요 도 레 요 도 이렇게 인식하셔도 안 돼 레 레 요 레하고 요 바람 양도 틀려주고 음도 뚝 떨어져야 돼 레 레 요 요에서 도만 잡으면 돼 잘 안 되시면 요이 요이를 먼저 하셔야 돼 잘 안 되시면 요이 요이를 먼저 하셔야 돼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물론 레 도 할 때 우리가 요 우리는 그냥 레 도가 잘나 아무 매헤 뭐 레시 업 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초보 분이나 안 되시는 분이 오면 요기가 잘 안 떨어져 그리고 이게 자꾸 맨날 입을 레 요 도 하면 안되잖아 그러니까 요는 그 입을 기억을 하고 도를 나가야지 그지? 레 도 도 할 때 나는 요 하고 들어갔다는 얘기야 나는 요를 안 하지 우리는 레 소리 안 나고 요 도가 들어간 거지 레 요 도 훈련할 때 안 되시면은 요 도 하면 떨어져요 요가 정확하게 떨어지면 100% 떨어져 다음에 시 도가 점점 어려워지지 내려갈수록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요 시 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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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에서 요 들어가는데 크게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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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게 온 공식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많이 쌓아야 된다 쌓아야 소리가 또 이뻐지니까 그렇게 하다 오면 자꾸 입이 찌르 빠질 거 아니야 이거는 칸 불어서 둬야 되고 미끄러져서 힐랑르랄랑 해야지 이게 섹스폰이 제 소리가 난다는 얘기지 섹스폰에다가 딱 줄로 가르쳐서 이빨 칸 굳어놓고서 여기서 이빨 움직이 마세요 그런 게 가르치시는 분도 있어 아니야 그건 미끄러져야 돼 그 원칙이야 그리고 패치 두꺼운 거 안 붙이는 거 아이고 끝내야 되겠다 자 오늘 그렇게 설명이 한 지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끝내겠습니다